네, 안녕하세요. 파올라 갈구의 명가람이라고 합니다.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을 계속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유튜브 내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저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영상 속에서 과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지 또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조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이고, 이거. 너무 멋있나요.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. 뭐든지 이제 첫 발이 어려운 건데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, 또 그리고 수입가구, 또 뭐 이태리가구, 프랑스가구 이런 쪽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할인 재밌나게 한번 고객분들과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 오늘 처음이라 되게 어색한데요. 여하튼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또 말씀드리고 다른 또 콘텐츠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